그렇게 아름답던 요정왕국이... 너무 정신없고 무서워... 전부 잠식당했어. 거짓의 힘을... 요정왕국을 차지하려는 섀도우 밀크 쿠키를 막아야 해. 어서 가자! 어! 저기 요정 쿠키들이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저는 여러분의 광대예요! 제가 부리는 재주를 보세요! 얘들아! 정신 차려봐! 날 못 알아보겠어? 나 은방울맛 쿠키야! 제발 귀를 비켜줘! 불크당이에서 재주넘기! 이들은 우리가 알던 요정 쿠키들이 아니다. 은방울맛 쿠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비... 비키지 않으면... 공격할 수밖에 없어... 신이 났다! 신이 났다! 신이 났다! 전부 불태우자! 미안해... 얘들아... 신사 숙녀 여러분! 오래,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쿠키 세계 제일 가능한! 극작가의 시인, 연출, 무대감의, 배우이자, 광대이자 한마디로!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최고의 재주품! 쉐도우 밀크 쿠키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신자도 그의 화려한 국기 무대를 선보이니 제목은 바보왕과 그의 영웅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막을 올려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